902번부터 보죠 A번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A번이 1번이네요 After several futile attempts 그러니까 futile이라고 하는 게 무익한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그러니까 뭐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으나 허사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하려고 To teach the role of theme theme의 역할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럼 지금 여기서 theme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주제라는 건데 도대체 뭔 주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혹은 The prominent repeated melody in classical music 아 이제 알겠네 고전 음악에 있어서 prominent 두드러진 상태로 반복되는 멜로디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여러 장르의 글을 다룰 때 여러 내용의 분야의 글을 다룬 데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글 중에 하나가 음악 미술 관련 글이에요 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푸는 건 상관이 없다니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영어 문제를 푸는데 배경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다 준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클래식 음악에서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대요 그게 그 음악의 그 곡의 뭐예요?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뭐죠? 무익한 헛된 쓸모없는 그런 노력을 한 끝에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들아 음악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멜로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에서 떠오르는 주제가 있고 너희들은 그 주제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다음에 the teacher was at wit's end wit's end라고 하는 게 at wit's end 자기 wit 자기 지혜의 종말에 다다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t wit's end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난감해졌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사전에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여긴 무슨 얘기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야 아 내가 음악선생으로 애들에게 곡을 갖다 감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알려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좌절하고 좌절하다가 결국은 선생님께서 저세상으로 운명하셨다 이런 글이 나오겠냐고 어떻게 선생님이 기가 막힌 교수법을 하나 생각해내서 애들에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반복되는 멜로디인 테마 주제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having reminded her students many times 학생들에게 수차례 reminder를 시켰습니다 뭐라고 composers like Wagner 이거는 W라고 해서 Wagner로 읽으면 안 되죠 그렇죠 Wagner로 읽어야 되죠 독일 발음식으로 해서 그래서 Wagner 같은 이런 작곡가들이 depended on the listeners remembering the earlier theme 청취자들이 앞에서 나왔던 주제를 기억해서 recognize its later use 그것을 나중에 사용할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에 이러한 Wagner 같은 작곡가들이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상기를 시키면서 she determined she was determined to make her students 학생들이 understand that themes recall throughout a piece a piece 여기서 음악이니까 한 곡을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곡에서 계속 테마 주제가 recall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누구의 예를 들면서 Wagner의 예를 들면서 그렇죠 내용은 거의 잡았죠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학생들이 곡에서 반복되는 멜로디인 테마를 잡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B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선생님이 알게 된 것은 클래스 반 애들이 little trouble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with simple variation 음악이니까 variation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좀 막연하긴 하지만 음악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변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갖다가 단순한 다양성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너무 이 맥락에 안 맞춘 번역이니까 그러니까 변형을 살짝 가한 거 단순하게 변형을 가한 그런 곡들을 에 있어서는 애들이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주제를 인식하는 거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When the theme showed much variation 근데 그 테마가 좀 variation을 변화를 많이 보일 때는 Student attention 학생들의 집중이 focused on the new detail 그럼 이제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새롭게 나오는 어떤 디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워진 달라진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To so on extent that they no longer heard the basic theme 전체를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theme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의 문화 아니니까 이걸 깊이 있게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이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이 좀 복잡해지니까 복잡한 곡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찾는 903번의 아주 광범위한 문제 비전체에서 찾아라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자 뭐뭐 할 정도로 라고 얘기할 때 To search on extent 우리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on extent 라고 하는 명사밖에 없어요 그때 쏘가 안 된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서치로 가야 된다니까 To search on extent To search on extent 뭐뭐 할 정도로까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 전반적인 베이직디임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뉴 디테일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구요 For a week or two 그래서 한두 주 동안 The teacher worried about the problem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Other teacher advised her 다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이 지금 계속 지금 선생님이에요 To go on with something else 다른 거 해라 Go on with 다른 걸로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죠 하지만 She continued to search for a solution 선생님은 계속 해결책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좀 복잡한 곡에서도 학생들이 반복되는 주제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까 이런 얘기죠 자 C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B번은 A번에 크게 무리 없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읽어가면서 그렇죠 C번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day 그 다음날 In class 수업에서 She 선생님이 Asked How many students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별로 이상 없을 것 같구요 D번 가니까 With this problem in mind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C도 괜찮았는데 D를 읽고 혹시 C에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하면서 D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One afternoon During the lunch hour 점심시간 동안에 Notice a group of students 한 무리의 학생들이 Gathered in a corner of the school yard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모여 있어요 Several girls were moving their bodies rhythmically 여자애들이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Curious 궁금해진 선생님이 Drew closer 이렇게 Draw라고 하는 말이 자동사로 쓰이면 근접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Found 알게 된 것은 The students were listening to a new hit song 강남스타일을 듣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A girl in the corner of the group held an mp3 player in her hand 그래서 여자의 하나가 손에 mp3 player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mp3 player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B번에서 너희 mp3 플레이 갖고 있네 몇 명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902번은 아마도 BDC로 가니까 2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D번에 밑줄 거져 있는 2번의 Her는 그 소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904번 문제도 5번으로 풀렸어요 그렇죠 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903번도 풀었고요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Southern Inspiration 어떤 급작스러운 영감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자리를 딱 잡았다 Take hold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잡다 이런 얘기에요 자 B번 올라가서 아 저 C번 The following day in class 다음날 She asked How many students had mp3 players 그랬더니 dozen or so니까 한 dozen은 12잖아요 그러니까 12명쯤 하는데 우리말에서 12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조금 구체적으로 쓰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여명 정도 남짓되는 그런 여학생들이 학생들이 말하기를 I do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자 교사가 excited 아주 신이 나서 I have an idea 내가 아이디어가 있단다 얘들아 Let's play 베이토벤의 베토벤의 Eroica를 다시 한번 연주를 틀어보자 One of you can record the theme when it's first introduced 그렇죠 그 주제가 처음으로 소개될 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그 테마를 주제를 한번 녹음을 해봐 Then later 그리고 나중에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가 record it the sound the second time it appeared 그것이 주제가 또 나오는 것 같을 때 또 녹음을 해봐 Finally we'll have another person recorded 그리고 다른 사람이 when it appeared next 다음에 나올 때 또 녹음을 해봐 그럼 지금 세 번 녹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We can start all three MP3 players at exactly the same time 그 너네가 각각 녹음한 MP3를 같이 한번 틀어봐 그래서 To see if 인지 아닌지 알아봐 그 리코딩 너희들이 녹음한 것이 fit 서로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봐봐 뭐예요 잘 맞아 떨어지지 따로따로 녹음했는데 그게 바로 반복되는 주제였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Her students look at her in surprise 학생들은 놀라움 속에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Suddenly However 그러나 갑자기 Delight appeared on their face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And so it was done 바로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When they play the recordings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그들이 동시에 녹음된 것들을 틀었을 때 The sound blended sufficiently 그 소리는 blended 서로 합쳐서 충분히 흡족하게 for the student to recognize 들 학생들이 무엇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합쳐져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뭡니까 공통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주제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인식했던 것은 뭐냐 각각의 따로 딴 녹음이지만은 그것들은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906번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commonality 공통성 2번에 beauty 아름다움 quality 특질 길이 audibility 첨가 가능성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commonality 가 되는 거지 한 단어짜리지만 반복되는 주제 공통된 주제를 이런 식으로 따로 녹음해서 하니까 서로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되게 따분한 지문이에요 이러고 나서야 지금 이때가 언제 2011학년 정도인 거 이게 이제 끝나요 그때 이 시험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짐작이 되죠 지문도 만만치 않은 지문이고 문제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날 신문에는 또 수능 앞에 불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은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어떤 철학가의 글이 나와서 내 머리를 팽팽 돌게 하든 간에 이거는 출제자가 고등학생 풀라고 만든 시험이다 라는 생각하면 돼요 905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교사는 고전음악에서 주제가 반복됨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 했다 오케이 학생들은 단순한 변주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MP3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녹음한 세 부분을 차례로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이머 테이뉴스 사이머 테이뉴스가 뭐라고 동시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